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뭐라고요? 김선생입니다 김선생? 김선생님이랑 함께 인사를 했고 여기는 일산에 위치한 길 미술학원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림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고 그림에 대한 일단 디테일 한번 먼저 보시면서 제가 이제 김영중 선생님한테 질문을 막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렌즈가 좀 뿌이에서 한번 닦고 괜찮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면은 이거 색조합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고 한번 쭉 보시죠 여러분 디테일이 살아있죠? 여기는 좀 글씨 쓰기 귀찮았나봐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딱히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 이런 솔도 디테일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막 엄청 판 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만들어냈다 라는 거고 이거 뭐 어느 정도 걸렸죠? 선생님? 이거 한 시간은 정확히 재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자 그러면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한번 좀 나오게끔 해서 일단은 이 그림 네 컬러를 왜 블루랑 옐로우만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 큰 주제부의 덩어리 블루 선택한 이유는 네 그린 전체의 이 어둠 명도를 어느 정도 덩어리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블루 색상이 저명도 색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루 색상을 써줬고 이제 옐로우는 블루 색상이랑 부딪혔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죠 그리고 고명도고 포인트 덩어리가 작지만 포인트에서 굉장히 고명도로 예쁘게 채도를 잘 뽑아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을 골라봤습니다 그래봤습니다 블루랑 옐로우가 이제 보색이기도 하고 네 어떤 둘의 어떤 대비가 굉장히 톡톡 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출의 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도는 그냥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포스터 칼라 흐르는 끈적한 물의 성질 연습과 네 이거를 연습하는 김에 포스터 칼라 요즘에 이런 글씨 쓰는 것도 잘 못하던 학생들 이런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냥 검은색 덩어리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감이 섞여있죠 금속 분 뭐 플라스틱 이게 남은가요 이런 유광체 이런 거까지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를 골라서 개체를 해갖고 연습을 시작해 이게 이제 또 포스터 칼라랑 붓은 또 예비반의 어떤 아주 자주 출몰하는 클리셰적인 네 그런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김없이 여기서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애들이 많이 어려워 하진 않던가요 어 어려워 했던 게 이제 이 끈적한 느낌을 내는 물의 연출을 좀 어려워 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검은색 물체 자체에서의 온통 변화라든지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 붓이 네 세 개가 들어갔는데 네 저렇게 이제 크기가 달라져도 되는 건가요? 이게 또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아 이런 어떤 입시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네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예비반 친구들은 저런 거 은근히 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는 저 크기가 아닌데 저렇게 크기가 달라도 되냐 네 그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봤죠 예비반이다 보니까 네 보통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기에 대한 약간 고정관 그러니까 실제 크기 사이즈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어? 이게 이렇게 커져도 돼요? 실제 붓은 이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포스터 칼럼 통이랑 두 사이즈가 사이즈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질문을 많이 봤는데 네 어쨌든 이 화재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 거고 오히려 작은 물체가 커졌을 때 그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걸 묘사해줬을 때 재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화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제로서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넣어주기도 하고 네 크고 장을 통해서 앞, 뒤 부분을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죠 크기라는 조형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임의로 이제 구성을 했다 네 뭐 이 정도가 될 거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답변이 된 거 같고 어 마지막으로 저런 쇠질감 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간단한 부터치로 몇 번 안 되게 금방 끝내주신 거 같은데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쇠는 그 열 이게 어떤 게 붙어지냐에 따라서 그 달라요 그 쇠 자체의 덩어리로 묘사를 한다기 보다는 어떤 것들이 붙어지냐에 따라서 반사된 이 반사된 느낌을 가지고 명암을 잡아주는 게 네 오히려 그 쇠 묘사를 더 쉽게 쓰는 방법이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쇠 질감만 표현하라고 하면은 사실 단순한 해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스크래치를 내고 이렇게 없는 비터치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실제로 붓에다가 유포스터 칼라통을 대봤을 때 여기 이렇게 반사돼서 떨어지면 이렇게 글자가 생긴다는 거를 실제로 관찰을 해보고 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거를 통해서 어둠을 잡아주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밝음과 어둠 사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잡아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뭔가 그럴싸한 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관찰을 해봐라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빼 있는 마디인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 개인 미술학원 일산 예비반 친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 학생들은 이제 잘 하면서랑 항상 망했다 이런 거 모든 입시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부끄러워서 그런지 망했다는 말이 이렇게 달고 살아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더 잘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 그쵸 그렇죠 뭐 저도 뭐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뭐 이렇게 망했다 라는 말이 엄청 안 좋은 건데 사실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너무 자신이 너무 그곳에 이제 국한되고 다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경험치 쌓아 가는 거지 그죠 뭐 그럼 요 정도까지 이제 리뷰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그렇게 채색하는 영상으로 넘어와서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발렸죠 노란색이 노란색은 이제 색깔이 굉장히 형광색 형광색이라기보다 굉장히 밝은 색이기 때문에 어 채색은 붓질이 조금 보여요 잘 못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칠해주는 게 생명이랍니다 또 다른 색깔 색상 섞이지 않게 조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칠해주는 거예요 포서 칼라 옆면에 옆면도 이제 노란색으로 채색을 해주고 살짝 오렌지 빛을 넣어주면 어두움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뭐랄까 채도도 살려주고 좀 싱그러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 처리 그리고 그림자 처리 밝은 부분에 어둠까지 한 번에 잡아준다 네 역시 저 부분이 좀 까다롭죠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 포서 칼라톤 너무 작게 그리니까 이 저렇게 짜잘한 그런 그리기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글씨 쓰는 게 참 어렵죠 좀 까다롭고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금속 부분이죠 금속 부분을 한 번 밀어서 잡고 있어요 어두운 밑면이 어둠이란 전지 하에 확 잡고 옆면을 확 풀어줘야 금속 느낌이 나요 금속 느낌은 반짝이는 느낌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하고 하얀색을 대비를 심하게 주면 그냥 그 대비가 심하게 날수록 금속 반짝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제가 어둠을 한 번 더 잡고 있네요 안쪽에 아까 깐 게 조금 부족했나봐요 네 그럼 뭐 제가 이제 난색계열 위주로 최세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난색이 있는 부분을 완성을 먼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쭉 같은 색길이 밀어서 칠해줘야 파레트를 막 여러 번 다른 색으로 체인지를 안 하게 되고 붓도 예를 들어서 블루계를 갖다가 다시 난색계열 돌아오면은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걸레에 묻어질 수도 있고 물감이 그래서 이제 덜어질 수도 있는 거죠 탁해지는 부분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심 안 하게 되면 탁해져요 그리고 뚜껑에 블랙 부분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색감인 저 붓 손잡이 부분에 블랙 부분까지 한 번에 같이 잡아주죠 그쵸 아까 블랙을 칠했기 때문에 지금 또 앞에 뚜껑부터 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있는 뚜껑도 한 번에 블랙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계속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채색을 해줍니다 한 번에 과감하게 이제 처음 하시는 친구들일수록 이제 저렇게 과감하게 채색을 못해요 블랙 물체인데도 블랙을 확 쓰질 못해요 근데 절대 과감해지지 못하면 그림도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한 번 잡아도 보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올바른 톤 맞추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거죠 이제 모자로 제가 가르쳐 죄송합니다 자 옆에 저 덩어리 얇은 덩어리 부분 무늬이죠 살짝 튀어나와있는 저 부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옆에 돌아가는 저 끼어지는 부분도 잡아주고 자 이제 밑에 뒤쪽이 뒤쪽이니까 살짝은 풀어졌어요 뒤쪽에 있는 저 블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붓의 바디 부분을 빛을 남겨두고 살짝 남겨두고 채색을 해주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그레이 같은 그레이 부분이죠 그래서 큰 밑에 받쳐진 붓 머리 부분에 금속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때려줍니다 여러분 저거는 제가 실제로 붙여봤더니 그림자가 저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헷갈리면 어떻게 빛이나 헷갈리면 한번 붙여보세요 실제 삶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거죠 웬만한 사진자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뒤쪽이니까 너무 블랙이 많이 나오진 않게 조심해 줍니다 뒤에서 블랙이 세게 나오면 뒤로 안 밀려 보이겠죠 그리고 아까 밀어놨던 면을 살짝씩 정리를 하는거죠 작은 붓으로 사이즈를 바꿔서 얇은 선을 쓰는 데는 사실상 조금 연심이 필요하지만 저렇게 붓을 작은 걸 바꿔주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블루 포스터 칼라로 넘어왔네요 끈적이는 물체 물감 느낌의 액체이기 때문에 붓터치를 그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돼요 저기 붓터치가 많이 나오면 그게 약간 약간 매끈매끈해 보이는 느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붓터치를 최소화해서 남겨서 칠을 해주는걸 연습을 해줍니다 아 글자가 생겼네요 글자 부분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스킵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앞에 그레이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원래는 저 블루를 하기 전에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나중에 했냐면 이 포스터 칼라가 큰 통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 칼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저 부분 핏트를 가려준 다음에 한 번에 밀려고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레이 부분 그래서 블루로 다시 돌아와서 저기는 유리통 부분이죠 그래서 화이트가 조금씩 나은게 최대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줍니다 돌아가는 끼워지는 부분이죠 저 부분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투명체이기 때문에 살짝 반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를 조금씩 남기면서 채색을 해줬어요 반사랑도 보면 반사랑도 보면 확 풀어줄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하구나 네 많이 풀어줍니다 어둠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안 잡고 그림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 부분도 어둠 인딕으로 과감하게 잡아주고 어둠은 끌고면서 묘사를 하는 거죠 저렇게 제대로 채색이 안 된 부분 저렇게 또 눌러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려서 아이고 그죠 또 탁 생겨버렸네요 글자 보고는 조금 살짝 쓰는데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글자는 그냥 쓰는 방법이 있다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했던 거 같아요 글자는 채색을 뭐 어떻게 하는 방법보다는 형태가 중요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형태 그리고 글자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이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 부분에는 저렇게 생연필로 묘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블랙 덩어리의 특권이죠 생연필로 밝아진 생연필로 정리를 하는 게 저기다가 만약에 어떤 코스카를 섞어서 화이트를 묘사를 한다 그걸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연필이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잘 블랙 물체는 생연필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완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계속 생연필을 묘사를 해주고 있죠 블랙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레이 생연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 반사광도 살짝살짝 풀어주고 뒤에는 일부러 반사광 많이 푼 거 같아요 뒤쪽에는 살짝 풀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위쪽에 파란색 포스터 칼라 뚜껑이 대서 비친 거기 때문에 파란색도 밑에 큰 붓에다가 살짝 깔아준 거 같아요 몇 명에 꽁꽁이 계속 생연필을 써서 정리 겸 묘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생연필은 사실상 묘사할 때 필요한 거지 덩어리감을 생연필으로 채색을 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얇은 묘사를 붓으로 하기 힘들 때 뭐 정리감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때 이럴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연필을 쓰는 거지 저걸로 어떤 면을 채색을 하거나 발색을 올리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물감에 발색을 못 따라가죠 생연필이 그래가지고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발색력이 그래서 이질감도 살짝 드리고 그림을 이제 바닥에 깔았을 때 그림이 쨍하게 올라오지도 않아요 생연필이 많이 쓰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면적으로 생연필을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감을 주로 쓰고 정리하는 녹저분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화이트를 저렇게 얇게 찍는 게 굉장히 힘들죠 하다보면 어쩌다보면 두껍게도 나오고 하는데 저건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해요 작은 붓도 써야 되지만 얇게 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만이 다 할 길입니다 많이 그려봐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화이트 화이트 빛 반짝이는 부분 화이트 찍으니까 조금씩 살아가고 있네요 그림이 더 반짝반짝하게 변하고 있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 금속 부분에 화이트 반짝반짝하게 찍어주고 쨍하게 이렇게 분모 부분에 얇게 저렇게 이렇게 빗질 된 느낌에서 살짝만 다른 방향으로 조금 몇 가닥을 뽑아서 그려주면 그게 조금 더 리얼한 거죠 머리카락도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지만 이렇게도 하나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씨를 잘 쓰면 좋은데 못 쓰면 사실상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글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제시된 사물의 글씨나 뭐 이런 거를 굳이 쓰라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좋고 못 쓰면 그냥 안 그리면 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연습을 해서 잘 그리면 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겸 그리고 끈적한 액체 표현도 한번 해보시고 예비반에서는 안 그려볼 수 없는 질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감이 굉장히 있어요 이 안에 뭐 플라스틱 투명 그리고 액체 끈적한 액체 그리고 붓만 해도 붓모 손잡이 부분에 반짝이는 유관 코팅된 부분 그리고 포서 칼라의 검은 뚜껑 플라스틱 그 느낌만 해도 지금 재질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런 것만 연습을 해줘도 이번 주제 제시물은 큰 연습이 될 수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딱히 뭐 어렵건 없는 뭐 어려운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주제였습니다 앞에서 모든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